이번 시간에 주제는 미들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press는 자기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을 두 가지로 얘기하곤 하는데요 첫 번째는 route,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죠? 또 하나가 미들웨어입니다 미들웨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미들웨어를 어떤 인상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첫 인상을 소개해 드릴까를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없어요? 예,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부품으로 해서 나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것 덕분에 생산성이 높은 겁니다 바로 이 Express에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그건 꼭 다른 사람이 필요는 없죠 자기가 만든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미들웨어라고 한다 라는 인상으로 일단 시작합시다 그건 완전한 정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Express 홈페이지에서 여기 보면 가이드에 보면 using middleware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밑에 쭉 보면 서드 파티 미들웨어라고 되어 있는데 서드 파티 미들웨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서드 파티는 남들이 만든 이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오피셜하지 않은 즉, Express가 만들지 않은 미들웨어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서드 파티 미들웨어에 대한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 여러 가지 형태의 유명한 미들웨어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한번 살펴볼 것은 바디팟서라고 하는 미들웨어를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자,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보면 여기에 여기 CreateUndoverProcess 이 코드 한번 쓱 보세요 어떤 코드인지 빨리 한번 파악해 보시고 CreateUndoverProcess는 글 생성을 했을 때 그 생성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코드죠 그때 데이터는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포스트 방식의 데이터는 데이터의 크기가 클 수 있어요 갭 방식과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디 변수를 정의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RequestOnData라고 하는 이 이벤트가 호출이 되는데 그때마다 기존에 있었던 바디 변수의 값에다가 데이터가 도착할 때마다 그 데이터를 끝에다가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쭉 추가하다가 RequestOnEnd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즉, 더 이상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때의 실제 처리를 해주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해도 좋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것보다는 여러분이 바디팟서라는 것을 이용하면 훨씬 더 우아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또한 바디팟서라고 하는 복잡한 소프트웨어가 여러분들 대신에 해결해 줍니다 바디팟서는 이렇게 설치하는 middleware입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npm install body-passer 바디라는 것은 웹브라우저 쪽에서 요청한 정보의 본체를 바디라고 해요 그 본체를 설명하는 데이터를 header라고 하고요 바로 그 본체인 데이터를 파서, 분석해서 우리가 필요한 형태로 가공해 주는 프로그램이 바디팟서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이브 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로서 포함을 시키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바디팟서를 로드하는 이 코드를 사용해서 적당한 곳에다가 이렇게 저는 추가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pp-use body-passer url-encoded 라고 되어 있는 이 코드 이렇게 카피해서 붙여넣기 했어요 여기 위에 있는 주석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은 form 데이터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사용자가 요청을 할 때 json이라고 하는 타입의 데이터로 요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엔 이걸 쓰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이거 쓰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리는 복잡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한 것은 app-use 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렇게 생긴 바디팟서의 코드를 호출하면 이 코드가 실행되면서 그 결과로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저 부분이 미들웨어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저 부분은 바디팟서가 만들어내는 미들웨어를 표현하는 표현식이에요 그러면 바디팟서를 저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main.js가 실행될 때마다 즉, 사용자가 요청할 때마다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이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들웨어가 실행돼요 걔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도 몰라요 아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걔가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사용자가 전송한 포스트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분석해서 분석해서 어딨죠? 이런 식으로 쓰겠죠 저것도 내부적으로 코드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우리가 만든 create underbar process 라고 하는 저 경로에 해당되는 이 콜백 있죠 저 콜백을 호출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호출하면서 여기에 보면 저는 requestBody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이 콜백의 첫 번째 인자인 저는 request라고 정의한 저 파라미터 변수에 body라는 프로퍼티가 원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줘요 누가요? bodyPath라는 미들웨어가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 코드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돼요 제가 중괄호로 좀 어려워요 얘기가 어려우면 이해 못해도 괜찮다 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부분을 request.body 라는 것이 추가된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카피해서 이 밑에다가 넣고 이 request.body 부분을 이 부분을 request.body로 바꾸면 나머지는 그냥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야죠 create css css is... submit 이렇게 되죠 어때요? 기존에 있었던 코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소 너저분했는데 지금 우리가 bodyPath라는 middleware를 이 코드를 통해서 장착하니까 내부적으로 bodyPath가 동작해서 우리는 create-underbar-process 라는 라우트를 사용할 때 request 객체의 bodyProperty에 접근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간결하게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bodyPath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코드 나머지 코드도 간결하게 해야겠죠? 업데이트와 함께 포스트 데이터를 받는 부분 아니, create와 함께 포스트 데이터를 받는 부분은 update-underbar-process고 이 update-under-process도 역시 마찬가지로 request-body로 이렇게 받으면 되고 바깥쪽에 있는 이 코드들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버렸어요 업데이트가 잘 되는지 확인해야죠 css update 3 3 submit 잘 수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delete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저는 request-body로 바꾸고요 그리고 나머지 코드를 삭제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삭제가 잘 되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delete 잘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을이라고 보며 구77 를